아까 아까 잘봤어 수고했어 심장 humming 어..어 심장 내 심장이 어..어 잠깐만 어..어? 어? 어..어..어.. 어..어..잠깐만 방금 형...풀숲에 있었어? 어.. 형인가보다 풀숲에 앉아있는 어! 아!야!야!야!야!야! 야!!야! 야!야! 예!야! 오..예! 조펌맨! 야 마더.. 예 마더퐉크 빨리 일로 너 멀리가라고 먼저 내 친구 나와주세요 내 친구 나와주세요 빨리 미글미글해 어 오케이 내가 길먹을게 내 친구 살려주세요 길마 으 Female 어 어 정기톱 못다 정기톱 못다 바로 뒤에 있어 아 내 왼쪽 있다 내 왼쪽에 양 오지 마 글로 오지마 어 에요 어 이런 아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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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욕으로 버텨 어... 어...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야아앙 도망가아 미안해 대박 미안해 어떻게든 나 버틸게요 어, 뛰고 있어! 아, 틀렸어. 형! 아, 이거 살인자는 애들 사이코패스 검사해봐야 돼. 이거 진짜. 아, 그걸 두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돼. 이게 숨바꼭질처럼 할 것 같아. 진짜 무섭다. 아, 내가 살인자 해도 나는 저런 인성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막 본능적으로 이게 막 그런 게 이제 막 억제돼 있었던 거지. 살인자들. 형, 지금 함께 있는 여자는 호구야. 내가 하는 거 봤는데. 그냥 바로 팝콘 연회. 지금 한 명 어딨어? 그냥 한 명 형이랑은 멀어. 어, 저기 있다. 어 앞에 있다! 앞에 있다!re侵다!ör어어어! 어, 저거 문 연다. 확인한다, 저거. 제발 제발.제발. 제발 그러니까 여기 지도와. 형 지금 형 방향에서 지금 10시 방향으로 개멀리 있어. 신, 친구는! 친구 지금 손전등 들고 막 지금 그냥 놀고 놀고있어 어? 얘 위험한데? 잠깐만 나 근데 그걸 못찾겠어 발전기를 못찾겠어 지금 아 이거 안에 한개 열야되는데 이 안에꺼 이제 두개 남아가지고 발전기는 이제 얼마 없을꺼야 어딨어 어딨어 그쟤 소리 엄청나네 어디야 어디야 뒤에인거같아 어 어 어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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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제발 제발 봤다 봤어 봤어 제발 제발 어 어 어 어 어 지린다 어 어 다시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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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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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리네 똥다 똥다 개새끼 이건 봤다 형 봤죠 어딨어 뒤도 한번 돌아와봐 어 지나갔다 아 저거 까야 돼 저게 저게 아 저것도 까야되는데 야 우리 편 도대체 뭐하고 있어 놈 어 형 방금 옆에 있는거 까 그냥 이거 아 저거 뒤에 있는건데 지금 친구 친구 바로 옆에 있어 친구 바로 옆에 있어 개멀어 근데 지금 형쪽으로 뛰어가 구멍이 근처에 있었다고 아 여기있다 형 친구 라이트 비쳤는데 못 맞췄어 나이스 나이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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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멍 여기있어 구멍 여기있어 어 어디 내 바로 옆에 있잖아 여기여기 아 그러네 아 잠깐만 형 그래도 어떻게 살려봐야지 그래 다같이 다같이 죽느냐 혼자사느냐의 갈림길인데 해보고 안된다 싶으면 도망가자고 잠깐만 잠깐만 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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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안되지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되고 어 저거 세리머니네 세리머니 와아 진짜 죽었어 어 어 근데 한방에 한방에 찍히는데 아니 아니 있구나 아니야 저거 안될거 같은데 버려야될거같애 어 안될거같애 버리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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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던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널 널 니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것도 시간있는거 아니야 열때 바로 열려? 저기 죽으면 열려 아 제가 죽어야 열려? 어 제가 죽어야 열려 왜? 어? 그래서 죽는거 기다리는거야 지금? 어 잠깐만 잠깐만 큰일났어 왜? 나 갑자기 마우스가 나 갑자기 마우스가 나 마우스가 반전된거 같은데? 마우스가 반전됐다고 지금? 어 어 어 어 어 있다 어 있다 걔 죽었다 죽었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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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라 열려라 참깨 어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어 어 어 들었어 어 발견했어 발견했어 어 지금 어? 지금 어? 지금 어? 지금 어? 지금 지금 어? 어? 지렸다 와 지렸다 어? 어? 지렸다 어? 어? 야 이맛에 탈출하지 어? 진짜 이맛에 아 이맛에 생존게임한다 진짜 아 마우스 반전돼가지고 호잇 아 진짜 놀랐다 나 아 이걸 풀어야만이 저기로 갈 수 있구나 아 이제 이게 되네 어 깜짝 놀랐는데 진짜 어 이게 저건가 어 처음부터 에디킷 저기 뭐야 메디킷 주는건가 어 그거 한번 시작할 땐 메디킷 들고 시작하셨어 아 그렇구나 어 나 들어가졌어 됐다 형 있네 형 있네 어 됐다 됐다 이제 이 꼼신을 계속 해볼까 어허 한번 해보자 이거 ESC 누르는거 오케이 네 어느정도 이제 짬이 생겼네 그래도 메디킷 들고 다니네 이제 어 너 메디킷 들고 다니면 나 딴거 들고 다니까 아니야 메디킷 제일 낫지 후레쉬 후레쉬 개 웃겨 진짜 그 있잖아 형 아까 마지막 한 명 죽을 때 어 걔가 난 걔 시점을 봤거든 응 지 혼자 후레쉬를 엄청 갈겨 못 맞추고 잡혔어 어 후레쉬 맞추기 진짜 힘들고 정확하게 얼굴 맞춰야 되거든 진짜 불쌍하더라 이 게임 진짜 에임이라도 있으면 얼굴이라도 맞추지 우와 레벨 4다 쟤 저 여자 어 아 나 약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지금 우리처럼 하나 둘 셋 하는 애들 엄청 많나보네 들고자마자 나가는 애들 보니까 우와 얘 뭐야 옷 뭐야 어 시작하는데 어 마운아 마운이 약통 먹기 전에 죽겠는데 다크미스트 어 현실 약 먹고 게임에서 사망 가야겠네 이거 어? 어 너 왔구나 응 어 막 게임 시작했는데 네가 약 먹으러 갔길래 어 약 먹고 왔어 아 넘어 거의 사약 느낌이었어 방금 왜 너 사약 먹으러 가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죽는 느낌 그게 무슨 저주입니까 어? 살려고 먹는거지 약은 현실에선 살려고 약 먹고 게임에선 사약 이 맵은 아는 맵이네 어 여기 있다 이거 너야? 뒤돌아봐 나도 아니네 나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야 나 지금 이거 왜왜왜왜왜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잠깐만 여기 여기 친구 있어 여기 내 친구 있어 여기 내 친구 있어 여기 내 친구 어 나야 형 나야 아 너였어 나야 심장박동수 커지더라고 잠깐만 내 뒤에 붙었어 내 뒤에 붙었어 어 형 형 잡히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어딘데 어딘데 안 도와줘도 되지 않겠어 어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어 근데 근데 나 걸릴거 같아 어딘데 어 서치 이건 뭐 중간에 없겠지 근데 얘 뭐야 누구였어 제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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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칼듣는 애 뭐 한거지 어 나 도망갔다 피했다 피했어 피했어 아 뭐야 손전등 나왔어 손전등 필요 없잖아 그렇지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응 와아 발전기 차앉아 나 발전기 어 나 지금 환기하고 있어 오케이 오 미쳤어 갑자기 발전기 막 터지는거 왜 이렇게 많이 터져 네이번 연속으로 터졌어 방금 어 어 이거 계속 뛰어다니면 응 니가 그 뛰는 심장소리 상대방한테 찍혀 살인자한테 아 진짜 그럼 걸어야돼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해야지 아 앉아서 앉아서 다니고 기어다니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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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어 양작가워 어? 어후 나 방금 옆에 내 나무 옆에 지나갔어 두 번이나 으으 그 아예 뛰면 안되는구나 아예 뛰면 안되는 건 아니고 뛰다가 대충대충 니가 눈치 anh brigade 그 해야돼 뛰는 순간은 무조건 걸려? 아 뛰는 순간은 아니고 오래 뛰어야 되고 아 좀 오래 뛰면 큰 건물 큰 건물 큰 건물에 있다 기분이 제대로 한다 어 제발 어 야 누가 큰 건물 지하에 아이템 들고 갔어 큰 누나 스킬 어둠 속에 숨어있기 좋아좋아좋아 지금 큰 건물에서 그 심장수레 엄청 들려놔 으음 못 그해 못 그해 나 지하에 갇혔어 한번 들리러 갈게 이거 고치고 아냐아냐아냐 아직 걸린건 아냐 숨어있어 그러면 어 어 오오.. 겨우 맞췄네 갔나봐 갔나 탄악 캣어 탄악 캣어 여기 여기기店 어 잠깐만 걸린거 같다 걸린 거 같다 어 조심해 얘네 그거 설치한다 지뢰 발목 지뢰 설치해 얘는 어어어 어어어어 으으우우우야 나야! 어이구 누가 누가 나무안에 앉아있는데? 너구나! 형이야! 형 나야 나! 나! 아니야 아니야 앉아있는게 아니야 어 나 지금 거의 잡혔어 어 잠깐 미친 일로 나가면 만나지 건물 아니야 지금? 아니 나 밖이야 어 잠깐만 여기서 두근두근거린다 어 두근 세근? 어 어 어 난 탈출했어 난 탈출했어 어 근데 왜 이렇게 내 주위에서 이렇게 크게 들리지? 어 난 탈출했어 오오오 칼질 칼질 오 외국인 친구 맞는다 일단 난 치료 어 난 살았어 어 지나갔다 오 지나간다 오 지나갔어 개무섭지 아 진짜 개무서워 야 외국인 친구 지금 걸렸어 지금 지금 잡혔나? 아니 외국인 친구 지금 저 터졌어 지금 한 대 한 대 그냥 아 걸려가지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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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개 남았네 잠깐만 형 우리 여유되면 좀 도와주자 외국인데도 응 나 지금 한개 돌리고 있어 어 나도 형이랑 나랑 한개씩만 하면 되겠네 어 어 오 쟤 살았다 저희들 리페어 킷이 있었나보다 오 지나갔다 왕국 저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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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상무 나 이상무 나 방금 나 저 멀리서 방금 지나가는거 봤어 멀리쪽이면 난가? 어 멀리간다 저 멀리간다 저 멀리간다 어 나 나랑 멀어진다 어 어 이쪽이야 오케이 여기 끝났어 여기 끝났어 여기 끝났어 여기 끝났어 아 나 잘하고 있었는데 심장막통수 들려가지고 도망갔어 여기 내가 그리로 갈게 내가 그리로 갈게 내가 그리로 가서 마무리 칠게 잠시만 점점 커지는거 보니까 날 본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사람 이거 너야? 누구? 이거 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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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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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시방향으로 꽤 많이 가야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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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쪽에서 지금 살인자 저기 소리가 난거 같애 지금 내가 어그로 끌테니까 어 니가 돌려 알았어 여깄네 여깄네 이거네 그러네 그러네 차라리 그냥 부탁해버리자 야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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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앞쪽에 탈출구 있을거 같은데 저쪽 저쪽 살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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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심장막통 일로와 일로 마무라 어딨어? 어 잠깐만 어 마무라 조심해 어어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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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외국인친구가 맞았다 나 이쪽 문 열게 그러네 그러네 되게 멀리갔어? 어 여기 문 열고 있어 외국인친구가 너 어딨어? 난 근처에 있는 문 열려고 왔는데 지금 어 그래 나도 근처에 문 있네 여기 어 여기 여기 열었다 열었다고? 형 그쪽으로 좀 넘어갔나 보다 형이 그런가 보다 아 젠장 어 젠장 어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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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명 한명 쏠렸어 한명 쏠렸어 흐흫 어 들렸다 그니까 형 들리는거 봤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가자 이거 너지 이거 앞에 있는거 어 나 수구리고 있어 나 지금 어 가자 와보라 형 지금 덫까지 만든다 덫까지 그 밑에 더 만들었어 그 다음에 지켜보네 계속 칼질하면서 오는거 기다리네 나한테 좋은 생각났어 형 버리는거야 외국인 친구 안살려? 한번 살릴까? 니가 가서 어그로 끌어봐 내가 살릴게 알았어 지금 어디야?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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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어그로 끌게 살릴 수 있을까? 어 나 살렸어 살렸어 나 어 어 어 나 지뢰밟혔어 지뢰밟혔어 어 trade 와 저 자식은 저 자식은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됐는지 설치하고 있네? 지금 상황만 밖혔어 지금 상황 상황만 체인지됐어 뭐 둘이 살리고 둘이 살고 자식은 왜 갑자기 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어어 한명 한명 들켰다 한명 들켰어 한명 들켰다 근데 이걸 풀면 덫이 걸리더라고 아이 미친 여기 완전 당해서 완전 얘는 덫에 걸리고 나는 누웠어 얘는 덫 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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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많이 없어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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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건데 형 나 지금 당장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더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형 형 나 여기까지 꺼내라 진짜 못 당겨지지 못 당겨지 한명만 살려줘 못 당겨지 한명만 살려줘 못 당겨지 한명만 살려줘 한명만 살려줘 안돼 안돼 버렸어야됐어 아 버렸어야됐어 아니 밑에다 덫을 만들어 두니까 이게 아 버렸어야됐어 진짜 아니다 알다 뭐야 형형 왜그래 사랑할 수 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 개같아 개이 껴앉 queue 제발 살려줘 친구 형 제가 두명 형이랑 쟤중에 형을 버리고 한명 구하러가 지금 쟤 왜 안구하는거야 쟤 뭐하는거야 노랑이 뭐하는거야 왜 삥삥 돌아 쟤 뭐하는거야 쟤 쟤 장난친다 걔같은거 아아아 지금 둘다 버리고 그냥 살인자랑 그냥 데이트하고 있어 우리팀 다 버리고 지금 살인자랑 데이트중이야 형쪽으로 간다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형쪽으로 안가 형쪽으로 간다 형쪽으로 간다 아 다왔는데 야 우리 전원 사망하겠는데 하나를 구하려다가 하나를 구하려다 와 미친 이게 이렇게 되네 하나를 구하려다가 한명을 구하려다 나머지 세명이 지금 아 잠깐만 얘는 얘는 또 탈출 안해 얘는 또 나머지 한명 구하러 가네 전무 아니면 전무 아니면 전부야 하하하하 잠깐만 어 어 고민한다 고민한다 양키 고민한다 지금 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다 어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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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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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네 그냥 가네 아 뭐야 힐을 왜 실수했나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온다ariamente 전무 해외 saf 아 갔다 오네 갔다 탈출하네 결국 외국인 살리고 우리 둘이가 죽었어 그러게 아 얘네 두 명 살리고 우린 죽었네 아 우리나라 홍보라도 할껏 안되네 채찍이 그래서 한국인의 정의란 그니까 한국인의 정의란 어 한국인의 정의란 어쩔 수 없어 음 어쩔 수 없었어 아 진짜 버릴 때 확실하게 버려주는 것도 그니까 아 쿨하게 버렸어야 되는데 진짜 모두를 위한 선택이야 어쩔 수 없어 어 나 메딕키 다 썼다 어? 메딕키 소모품이야? 소모품이네 다 쏙 하고 나니까 그러네 아 이게 또 어떻게 메딕키 살까 또? 아니 나는 나는 안 샀어 야 나도 손 썬 등 들었어 나 미스터리 박스 한번 까볼까 뭐야 이거 언 언 어셔널 어셔널 스탬프 스탬프 나왔네 이게 에드온을 잘 내가 쓸 줄 몰라 싸는 뚜는데 이게 에드온이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기서 쓰는 건데 이걸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건 쓸 수 있나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난 이걸로 해가야겠다 포커스 렌즈랑 이걸로 가야겠다 오케이 됐어 나 준비 완료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